그래서 오늘도 공연같은 공연은 사람이 다 흥분을 해갖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오늘같은 날은 그것도 좀 그렇네 그죠 따뜻한 데서 막걸리 한 잔 먹어봐봐 죽인다 오늘같은 날은 그지 두부김치 하나에다가 우리도 막걸리 한 잔 먹고 싶다 그치 우리 방자가 아니 아니 방자야 배고프지 그치 우리도 두부김치 먹고 싶다 그치 두부김치 엄청 먹고 싶다 그치 오늘은 오뎅도 없고 호떡도 없고 오늘은 뭐지 두부김치가 엄청 먹고 싶다 그치 누가 혹시 우리 전서방 두부김치 하나 사줄 분 안계세요? 아이고 배고파? 오늘은 없나보다요 차렷 경리 화면 바꿔주시고 자기 계신 분들 감기 조심하시구요 차렷 경계 화면 다 없으면 당신만의 잔비가 내린다 했지 이 이야기 너무나 보아 내 속에 안주었지 먼 날 그 말을 잃고서 내 곁에 말린 안되면 누가 안주게 안신게만 가만히 그만 여쭙게도 사랑해 사랑이라는 마음속에 영원한 것 기다리지만 사랑하는 바람결을 더덕심치는 그런 꽃도 있으니까 먼 날 그 말을 잃고서 내 맘 안 보게 하며 사랑해 Siege 사랑해 그 말 흘려주려면 사랑해 그 말 흘려주려면 자료핵 나도 춥고 하긴 이 추운데 장갑을 껴서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장갑을 껴서 소리가 안 들려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해요 우리 장군 그리고 다원 우리 백오라버니는 오늘 여기서 잘라고? 너 어른주 거니? 아니야 나는 여기 들어 누울 수 있는 차거든요 뒤에 뒤에 들어 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잠잘 수 있는 거거든 이 차가 매번 차를 바꿔서 다니거든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이걸 딱 들고 오셔서 오늘 바깥에서 혹시 또 그럼 내가 호텔 비준 주려고 그랬지 여정 하나 주세요 여정 하나 주세요 이제 좀 힘들어갖고 몸 좀 풀고 해야지 긴장 좀 풀고 이 모든 근육이 지금 옹으로 들어있거든 추워가지고 굉장히 차요 축하기보다 차려 형님 다행히 이제 좀 풀고 해야지 수 도착해 띵띵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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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을 벗어 자빠질 때 장발끈 지쳐가는 저 바람 소리 겨듭는 배려움에 나를 재본다 할 사랑이여 수고하셨습니다. 얼씨가 아우 미 광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 지금 내가 대가비 들고 나왔는데 하라고 지시하고 나왔네 아까 곱다닐 때 뭐라고 하는게 분명하니 빰빵 디디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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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미워도 내 사랑은 그대뿐인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오는 사람 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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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 깊어라 여긴 안타까운 아부 깊어라 여긴 안타까운 아부 깊어라 여기저기 안타까운 아부 깊어라 내가 아까 나오기 전에 강자한테 그랬거든. 아이고 언니가 직접 나와요. 추운데 남자 시키지. 오빠를 시켜야지 오빠를. 아이고 우리 중년인이라고. 어. 어. 네. 잠깐만. 그게 요거 하고 있는 동안 누가 삑똥했네 또. 우리 갱아지 언니. 어. 우리 갱아지. 아이고.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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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자님. 소중한 겐장원. 황대인 콩대인이요. 열심히 사겠습니다. 아니 나 그거 안 했어. 똑발렸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을. 아 그거하고 상관없어. 어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디 이 대가리에다 그걸 씌운다고 나한테 지금. 어.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세탁 밖으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대가리를 짜고 있는 게 틀렸잖아 지금. 만성성기 때문에 해야 돼. 그렇지. 돈이 작은 거야? 왜 대가리가 밤새 컸어? 그렇지. 봐봐. 작아서 안 돼. 이거. 들어가지도 않아. 아우. 정말. 아이고. 이 사람들이.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 일이에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예. 미쳤다니까. 하하하하. 미쳤어. 어제 저녁에 왔다.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어. 그 150에 가면요. 150에. 우리 권순환 언니. 마음속치고. 찰고.